이렇게 물과 흙이 결합된 장소에 동전을 묻는 풍수 행위는 재물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금전적 기운이 안정적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도움을 주는 풍수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흙이 물의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동전의 에너지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자신만 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동전을 계속해서 묻게 되면 그때는 그 도움복을 보호하고 또 강화하는 그런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 재물운이 그 외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자국자국 또 안전하게 쌓일 수 있다면 그런 기반에서 그 도움복은 크게 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과에서 또 흙 속에 우리가 그 동전을 묻게 되면 물의 흐름이 또 동전에 닿으면서 이때 그 재물운의 그 지속적인 그 순환과 유지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은 그 끊임없이 그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 묻힌 그 동전은 또 정체되지 않고 항상 그 새로운 기운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재물운이 끊임없이 그 유입이 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요소인 이 흙과 물 가까이 이렇게 동전을 묻게 되는 이런 의식은 재물운이 또 자연스럽게 또 성장을 하고 또 커지도록 돕는 그런 풍수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물의 기운이 또 흙을 통해서 동전에 스며들 때 또 흙이 이를 그 단단하게 붙잡아 줌으로써 그 재정적인 도움복의 그 접지력까지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그 반복적인 어떤 그 풍수의식이 또 행해진다면 그런 사람의 그 도움복은 장기적인 그 금전적 기회까지도 크게 그 넓혀주는 그런 그 유익한 그 풍수 효과와 함께 도움복의 그 확장성까지 우리는 그 풍수작용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도움복을 끊임없이 그 쌓여지게 만드는 또 안정적으로 또 도움복을 그 유지해주는 그런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그 물가 산책길에 그 물가 가까이의 동전을 꼭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복이 크게 그 터지는 멋진 거 풍수 방법이 되어줄 테니까요.